눈이 높은 건 절대 아닌데 뭐라는 거야? 딱히 맘에 끌리지 않아 계속 진짜인 줄 안다고 해요, 뒤질래요? 한두 번 만나보고 며칠을 연락해도 어색한 고기만 흐를 뿐 참 답답해 이상해 자꾸 어긋나는 일 대체 뭐가 문젤까 누굴 만나고 so so 혼자의 것도 so so 설레이지도 아프지도 아프지도 아는 기쁨 다 내리러가 점점 바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바라 기억도 잘 안 나 커플들을 부럽기는 해도 혼자인 게 외롭지는 않아 안 가로운 내 전화 약속도 없는 주말 TV 앞에 내가 시일 뿐 참 궁금해 신기해 사랑에 다시는 이 나만 빼고 전부 다 누굴 만나고 so so 혼자인 것도 so so 설레이지도 아프지도 아는 기쁨 공개 가늘이 오고 정정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야 바라 어디서 뭐하냐고 태어나긴 했냐고 이제는 좀 나타나죠 내면출 사람 보자마자 안아주고 싶어 노력해봐도 so so 에디터봐도 so so 감동이 없고 재미없고 늦은데 기억도 안 나 감동 가슴이 태어본 게 언제쯤일까 나도 누군가 좋아해 보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